그 인형 저 주시면 안돼요? 저한테는 정말 의미있는 인형이라서 그래요 남한테 뭘 부탁하려면 그 가면부터 벗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감독 손병준입니다 아 감독님 고맙습니다 이분은 너무 유명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지 우리 태양군을 위해서 코치를 자원하신 강세나 세비시다 2,3학년들은 다 알지 1년동안 몸조리 잘해가지고 드디어 복학을 했어요 미스터 광재훈 수습니다 오늘 중간 선생님 아 황재웅 그래 황재웅 야 황재웅 안 들려? 주장이 말하잖아 모이라고 주장말이 우수어? 넌 선배라 이거야? 그렇게 잘났으면 니가 주장해 자 자 틈 보이면 강타 틈 없으면 밀어 너 강타만이 능사가 아니야 우진이 너는 공배급 집중하고 알았지 네 네 으 아 아 아 아 아 지금 우진이가 그런 주장인거죠? 이거 딱! 진짜 웃겼어! 아! 아파? 야! 그렇게 세게 누르는데 안 아프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? 착쇄할 때마다 인상 쓰던데 병원 한번 가봐 어! 우리 집인데! 우리 집이다! 너! 놀이공원에서 내 얼굴 보고 내가 강세를 하는 거 알았지? 여자 배구에 관심 없어 당신이 강세라라고 했어도 모르긴 마찬가지였겠지 이게 의짓만 하고 있네 야! 내가 배구여신 강세라이야! 내가 배구여신 강세라이야! 이거 어떻게 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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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! 야! 야! 인사랑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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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쌤 우진아 10시 넘었는데 너 왜 집에 안 갔어 어떻게 둘이 같이 와요 아 아 만났어 우연히 저기요 여기 황재홍이라고 입원한 사람 명단에 누가 없나요 어떻게 된 거야 너 입원했다는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괜찮아 응 가자 어디 와 아 어디 갔는데 야 나와 들어가 의사 만나 그리고 결정해 치료 받아 내 문제거든 간섭하지마 곰탱아 어쭈 이게 또 진짜 코트의 썬 모습 보고싶다 잠 못잤어? 응 신선 경기 때문에 전략 짜느라고 후보들만 데려와 놓고서 전략은 후보들만 데려와 놓고서 전략은 아 아 아 아 오늘만 그냥 가면 안 될까? 오늘부터 그냥 제대로 하고 나가. 저 안에 강세나 씨 있죠? 탈석 그날 박상 아냐? 강세나 씨 언어엄택 의사원님. 말씀 좀 해보세요. 말씀 좀 해보세요. 얘기해봐. 얘기해봐. 네, 대표님. 강세라, 말만 해. 내가 거기서 꺼내줄게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먼저 끊을게요. 황재웅입니다. 강세라 씨와 같이 사진 찍은 사람입니다.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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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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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